빵빵 승호 actual 아 진짜 바르셀라나에서 보고 거의 일년만에 승호때문에 부욕을 väldigt클럽 혼발쓰 안 돼가지고 아.. 그 때 승우 만나고 나서, 승우 불 지목해주고 갑자기 진짜 많아 아니 사진 너무.. 너무 기뻐 오늘은 슈퍼룸을 하드케이드해주는 갓슴 호우! 맥슨 반갑습니다! 오늘의 미션입니다! 3명의 머리 위에 놓여있는 페트병을 연속으로 맞춰서 쓰러트리는 겁니다 가나가겠습니까. 저기로 시작할게요. 심판 맞죠. 심판. 발자국. 점수 짧은. 점수 짧으셨던 분들. 마음 고생 많이 했어요. 슛! 아 파이팅 달궈야 돼. 됐다! 됐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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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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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같이 외쳐볼까요? 백승! 호우! 호우! 아 그러네! 백승! 아아! 아아! 됐다! 잠깐잠깐! 자아! 자아! 슛! 자아! 슛!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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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승강아 뭐 못했으면 포기해도 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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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만 할까 그냥? 한 명만 할까?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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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하하하하 아아아! 아아! 야 할 수 있어, 지진이 이 스포트를 가서 됐다 오케이 칙 6 야야 야야 야야야 으아 하하 하하 으아하 공기장, 좋아, 좋아. 고! 고창! 2 3 3 4 4 4 5 5 5 5 5 5 6 5 6 6 6 7 8 8 9 7 8 5 7 8 9 10 10 10 11 10 12 14 더블티 오파티 코파니 한번 이 정도 코파니 한번 코파니? 브레이스키 박사우스틱